뚜루 뚜뚜 뚜루루 뚜루 뚜루 카메라까지? 아 저랑은 좀 스타일이 다르네요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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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저걸 다 해요. 와이카노. 와이카노. 다 해요. 매일매일. 또 먼지털이까지 가서. 엄마, 엄마, 엄마. 청취가 또 있네. 저거 이제 정전기를 이용한. 그래서 먼지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죠. 저거, 저거. 저거, 저거. 저거 뭐죠? 저거, 저거. 어머. 이야, 대단하네. 저건 아닐 것 같아요. 경쟁이네요, 경쟁이네요. 어? 인종의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. 다 알고 있는데 과산화수소로 바닥 청소는. 그러니까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야, 뭐지. 이런 분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, 저는? 지용이 어머님. 네. 결벽증이 좀. 결벽증이 있다고 전에도 그랬거든요. 그런데 정말 저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. 그리고 저는 일단 지용 씨랑 다른 게. 지용 씨는 집 안에 뭐 엄청나게 많이 뒀잖아요. 저는 그게 싫어서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으면 치울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집에 별걸 두지를 않았는데 엄청 많이 두고 그거를 다 딱 내 일일이.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. 네. 혜진 씨 입장에서. 네. 허진 씨처럼 저렇게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청소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남자랑. 네.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수더분한 거를 넘어서서 너무 안 하는 김재동 씨 같은 사람. 타입이랑 사는 게 훨씬 편하죠. 그렇지. 사실 저희 신랑도 잘 치우는 성격이 아니에요. 고통 속 터집니까. 차라리 깔금하고 저리 앉아. 그래요? 그런데 저런 사람한테 여자가 시집살이를 하는데. 여자를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키는 거잖아요. 내가 공감해. 내가 공감해. 내가 공감해. 제가 잘 알아요. 직접 하면 괜찮아요. 네. 직접 하니까. 안 시키면 돼요. 그런데 쟤는 저 혼자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요.